우리 김남길 배우님의 우주채널쇼 우주채쇼에서 최초로 애플박스에 올라가 연기를 하게 만든 배우가 성윤씨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 맞죠? 그 때 비하님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애플박스 하프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거의 K이라 그래서 진짜 조금 단차 때문에 그 제가 조금 고지가 높은 데에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저를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상대배우들 중에도 그렇고 또 다이도 그렇고 다이한테 제가 사실 촬영 와서 부탁한 게 있어요 원래는 뭐 저걸 3세기도 하고 외형적인 비주얼을 보여줄 때 화려함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힐을 안 잡았습니다 내가 좀 지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실수는 저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런 걸 많이 더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 은행도 실제로 딱 봐서 보는 순간 다 다 이렇게 제 눈높이 여기에서 위에서 딱 이렇게 놀아가지고 어 진짜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여기에서 알렌드를 찍고 나서 다른 현장에 가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촬영을 했어요 아니 그 조금 전에 포토타임을 하는데 내 눈이 이렇게 딱 서는 무슨 그룹 같더라고요 느낌이 맞아요? 목을 얼마나 뺐는지 지금 그래서 지금 중요한 목이 다 매워가지고 네 어 가야겠다 포토타임을 먼저 해서 가야고요 네 먼저 해서 가야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먼저 해서 가야라는 말씀 드리면서